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을 성추행한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후 울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미화원 B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닫고 있었는데 A씨가 뒤쪽에서 신체를 만진 겁니다. B씨는 A씨의 손을 뿌리쳤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A씨가 나가자 마침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 입주민에게 B씨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선 B씨를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거울에 비춰 엘리베이터 내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